아 정말 화나는데요 예 전 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지 않을 수 뿐이 없는 게 너무 뻔뻔해요 예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보통 국민에게 심려 잘했어도 말이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게 아니네요 아 정말 뻔뻔 그 자체 예 정말 철면 피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19일 이제 토요일입니다 1시에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규탄 천정부 규탄 집회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박한석 기자가 전합니다 예 조국의 남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황희석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니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과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 참사 철검인 변호인단 그리고 민변의 사무차장과 대변인 등을 지금 조국의 첫인사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서는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권화에서는 지난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의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석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투입 발언이 들통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희석 국장의 이력을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지향점이 있는 분이시죠 이렇게 장재원 의원이 질의하니까 황희석 국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 뭐라 잘나서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애둘러 되었으나 이어서 장재원 의원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황희석 국장이 서울 강동감 민주당 예비유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출마했을 당시 트위터 글을 공개를 했어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황희석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남겼냐 조중동은 최은배, 서기호, 이정열 판사를 정치판사라 말하는 모양이던데 정작 정치판사는 나경원 남편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정열 판사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으로 기억을 합니다 각하 새끼 짬뽕이라는 그 이상한 이미지를 트윗에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현직 판사가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작을 했었는데 그 이정열 판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트윗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에 있는 걸 보면 한나라당이 XXX들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통상 강아지를 칭할 때 쓰는 욕설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참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한데요? 일단 보도하시죠 일단 보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황의석의 트윗구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이 서있어야 할 것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제심사법정이다 이건 조국이 들어야 할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이꼴 새놀이이꼴 뉴타운이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과거 그 새놀이당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사이비종교와 아니 사이비종교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와 연루가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터무니없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요 하는 게 세대가리당하고 비슷하네 이따위 비방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즉 조국이 발탁한 이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검찰개혁지원단장이라는 사람의 노골적이고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과 그리고 파렴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나 한나라당 출신인데 지금 황의석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의석 단장은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의 인권국장 아니냐 인권국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황의석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내가 동조해야 합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황의석 국장을 향해 지금 이 모든 논란이 본인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 투입 발언으로 인해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는데 인권국장 그만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황의석 국장은 매우 뻔뻔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선거 캠프에서 작성한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선거 캠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대통령도 아니고 괜찮아요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신 트위터를 해줘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트위터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으로 신기한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국정감사장에서 늘어놓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이가 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강도 의원 역시 이 황의석 국장의 문제석 발언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달 주강도 의원이 조국 딸의 한용외고 시절 영화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황의석 국장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보겠다 이게 지금 고위공직자가 할 소리인가요? 맞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이 검찰개혁 단장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대요 박완석 기자도 이런 단어는 써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바른말 고음말을 평상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우 건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황의석 같은 사람과 비교해 주시면 제 자존심이 상처받습니다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늘어놓은 법무부 고위공직자 황의석 단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와 법사위 관계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또 답변이 걸작입니다 기억에 없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 친구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상급자를 똑같이 빼닮은 것 같습니다 마치 조국을 보는 건지 황의석을 보는 건지 정말 헷갈릴 지경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더라고요 이어서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느냐고 비판하고 말투도 쌍스럽고 듣는 검사는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황의석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는 특히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에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핵심인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고 그 법무부에서도 인권국장이라는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매우 상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에 대해서 황의석 국장은 또 아전인수격 해석을 늘어났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얘기들 이렇게 쌍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박상우 기자 교육받을 때 아나운서 교육받을 때 저런 쌍스러운 소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올 줄 혹은 국감장에서 나올 줄 상상이나 해봤나요? 절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준어를 잘 지키는 그런 아나운서 세계인데 지금 우동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저 사람이 공직자를 하는 건지 건달을 하시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판태기가 나오고 지금 온갖 아주 희양찬란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지금 이 공직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정에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지어 법무부 사람이죠? 법무부 사람인데 검찰하고 대적해야 될 사람인데 검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 야 법무부랑 검찰관의 관계가 또다시 새산도 깨달아진 그런 순간인 거고요 야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발언 어떤 표현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그들과 비슷하구나 역시 좌파 정권 답구나 라는 생각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저기서 심각한 발언을 무엇을 생각하냐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본인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은 도대체 무엇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민변 출신들이 이렇게 고위공직자 하나둘씩 들어오는데요 아마 공수처가 설치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쫙 꿰찰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조사관 검사들이 다 민변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19일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집회 그리고 21일 신혜한수 100만 집회 그리고 집회라고 하니까 조금 되네요 100만 기념행사입니다 기념행사 그리고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치는 광화문 천만 집회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혜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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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